신화주일이 뉴슬리 회석주일입니다. 아 281주일인가요? 계산연표가에 넣겠습니다만 작년 이맘때 우리가 처음으로 조직을 해서 제1회 모임을 가졌습니다. 금년에 참 특별하게 급하게 모인데도 작년 시즌 정도로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특히 오늘의 강사되시는 우리처럼 훌륭하신 기록에 대한 감리에 직전 감독회장을 지내셨던 우리 전용재 감독회장께서 오시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뽑힌 위슬리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. 지금부터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위슬리의 성화주일을 우리 성의 본부가 주관하는 이 놀라운 축제를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계획됨을 선언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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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